반도체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테스트는 방막 증착이 끝난 단계에서 행하는 EDS 테스트 조립 공정을 거쳐 패키지화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패키징 테스트 출하되기 전 소비자의 관점에서 실시하는 품질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공정은 반도체 칩이나 소자의 기능과 성능을 평가하고 테스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테스트 공정은 반도체 제조가 완료된 후 생산된 칩이나 소자의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불량품을 식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선택하여 출할 수 있습니다. 기능 테스트는 반도체 칩이나 소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예를 들어 전원 공급 및 시그널 입력을 통해 회로, 동작 여부를 확인하거나 데이터 전송 등의 작업을 시뮬레이션하여 동작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뢰성 테스트는 반도체 칩이나 소자가 일정한 환경 조건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온도 변화, 습도 변화, 진동 등의 환경 요인에 노출시켜 신뢰성과 내구성을 검증합니다. 일라인 테스트는 제조 과정 중간에 칩이나 소자의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생산량 증대와 불량률 감소를 위해 사용됩니다. 테스트 결과 데이터는 분석되어 결합 및 오류 유형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생산 프로세스 개선 및 제품 디자인 수정에 활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 보증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테스트 공정은 반도체 칩이나 소자의 기능과 성능을 평가하여 정상 작동 여부와 신뢰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검사 방법과 장비들이 사용되며 결합 및 오류 유형을 파악하여 최종 제품의 우수한 품질 보증에 도움이 됩니다.